배우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팬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송재림은 2009년 패션 모델로 데뷔해 201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 생활을 하며 모았던 돈으로 자가 마련 외에도 부모님 전세 자금, 여동생 결혼 자금도 보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송재림은 배우로 활동하며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며 영화 그리고 예능에서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소속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2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지난달 13일 막을 내린 베르사유의 장미가 현재까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 것입니다. 송재림은 2024년 11월 12일 낮 12시 30분쯤 성동구 자택에서 향년 39세 나이에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점심 약속을 한 친구가 방문했다가 송재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의 옆에는 A4 용지 두 장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 등에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하니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재림의 사망 전 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긴 여행 시작이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고 41주 전 게시물에서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생펜으로 인해 그동안 아주 힘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 확인 결과 사생펜의 계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송재림이 약혼했다는 사실과 사생펜은 예비 신부의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알아내 신부와 그의 어머니 사진을 본인 트위터에 올리며 사진에는 욕을 써놓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결국 파혼했다는 내용이 커뮤니티 등에서 돌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 일본 사생펜의 계정은 송재림의 사망 소식에도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한 뮤지컬 갤러리에는 송재림이 뮤지컬 활동한 이후부터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송재림은 해당 뮤지컬 갤러리에 직접 작성한 글도 사망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게시물은 2021년 3월 1일 작성된 것으로 송재림은 욕먹는 이유와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송재림은 9월 5일 법인을 설립해 예비신부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난달까지 예비신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사망 3개월 전까지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전한다는 내용이 나온 터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생전 송재림의 선행도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2018년 11월 15일에는 수험생들을 위해 직접 수송 바이크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송재림이 올린 글과 선행의 내용을 보니 착하고 마음이 여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와중에 송재림의 사망 소식이 언론 보도되기 30분 전 이미 여성시대 카페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 전 게시글에는 본인을 여의도 성모병원 간호사라고 말했다고 하며 송재림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작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 여시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올린 지 얼마 안 돼 삭제되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해당 카페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관련 뉴스를 링크 걸며 갑자기 추모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직업 윤리도 없는 것인지 고인인 사람을 이용해 남자라는 이유로 해당 카페에서는 또 조리돌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찾아내 간호사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송재림은 뮤지컬이 끝난 후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었고 돌연 그의 사망 소식에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폭락 사업 망한 남자는 송재림의 유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알고 지냈던 지인 그리고 작품을 같이 했던 연예인들 또한 네티즌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한 고 송재림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